요거는 진짜 요렇게 말랑말랑 할 때 요걸 따면 거의 금방 말로 이야 엄청나게 한번 열어보여 주시기야 지금 습기 때문에 여름은 잘 안되는데 아이고 요거는 세탁가니 딱 해서 요거는 한금에 얼마에? 17,000원 근데 고추장이 아직 다 나온거요 평택장이 죽었어요 품값도 안나와요 그래요 품값도 안나와 벌써 나와서 아들 다 말려주신다고 자식들 다 자녀들 말려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들은 그 양반들이 다 안계셔서 통이복이에요 통복시장의 시장 마스코트 통이복이에요 안녕하세요 별난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여기 경기남부 최대의 시장인 평택 통복시장에 지금 5일 11장 장날 여기 고추장이 쓰기 때문에 여기 시장앞 로타리 밖에 여기 고추 시세 알아보고 고추 가격 좀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보실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올해 뵙네 어머나 고추가 좋다 올해는 고추 시세가 어떻게 돼요? 15만원 15만원 앞으로 앞으로 전망은 근데 올해 고추값이 비쌀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 병이 많이 나요 그치? 병이 많이 나지 여기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세상에 엄청 좋네 15만원이면 이거 농사진 사람들 저것도 안나와 품값도 안나와요 그래요 품값도 안나와 벌써 이거 말른고추도 나왔네 말른고추는 한번 열어보여주시게 지금 습기 때문에 여름이 잘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름이 세차까랑이 딱해서 요거는 한금이 얼마에? 17,000원 작년보다 싸네 응? 작년보다 좀 더 싸네 이제 몰르지 작년보는 더 쌀지 근데 아직 고추장이 시작이 아직 안됐네 응? 세상에 아주 탕글한 고추 똑같은거 아니야? 우리 단골손님 형태계살림 미처님 왜 혼자 오셨어? 언니는 오늘 볼일이 있어 그래도 여가서 유튜브 보고 오셔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고춧가루가 좋으니까 단골이 많이 생겼어 그렇지 아니 이게 지금 천물고추인데도 색깔이 이렇게 이쁘네 천물고추는 살짝 껌껌었다는데도 아주 색깔이 좋은데 이거 지금 얼마에요? 17,000원 마른거 17,000원 어디가셨나 했지 진짜 좋다 아니 그전에는 여기 고추장이 쫙 시드니 고추도 많이 덜 안져 그래? 인건비 때문에 그래도 이건 물고추가 그래도 한 20만원은 가야 저거를 하지 이거 한자루가 이게 지금 40킬로짜리잖아 이거를 고추도 말랐네 품종은 모르시지 맨날 똑같은 품종 하시는 거잖아 아냐 두가지에요 두가지 두가지 올해는 재작년엔 여기서 사갔는데 고추가 색깔도 좋고 엄청 좋아 근데 고추장이 아직 다 나온거에요 평택장이 죽어서 평택장이? 그래요? 음... 아 저기 성완장도 없어졌대 고추장이 음... 그니까 저기 다 요즘 세상에는 말리지 않고 다 말린거 사다먹어서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네들이 죽어서 그러세요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고추 노인네들이 새로 나와서 아들 딱 말려준다고 응 자식들 다 자녀들 말려준다고 했는데 지금들은 그 양반들이 다 안계셔서 그치 해먹지도 않고 다 사먹지 응 맞아 응 고추장이 이렇게 이럴까 고추 나온게 요게 다야 이거는 얼마짜리야? 여길 안해 응? 얼마짜리 가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1만원 1만원 응? 18만원 15만원 15만원 다 진짜 고추가 너무 싸 응? 홍태깨 좀 싸게 되네 단양 18만원 응? 소비자가 없나 소비자가 없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거지 이게 아유 아 맞아 응? 좋고 아니 요거는 진짜 요렇게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요걸 따면 거의 금방 말라 이야 엄청나게 좋다 요거 아주 좋아 이게 칼탄패스래 칼탄패스? 칼탄패스? 칼탄패스인데 꽈가 두꺼워서 고춧가루 많이 나오고 아니 진짜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고춧가루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맛도 되게 좋대 근데 사는 사람이 좀 많아줘야지 되는데 여름에 따라 더가 더 올해는 지금 저쪽까지 아주 다 늘어섰잖아 2년 전만 해도 이쪽 저쪽 다 늘어섰던게 없네 응? 올해 지금 썼다고 썼는데 그치 올해 아직 지난 안경장에 한집 밖에 안나왔대 인제 처음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겠지 자매농원 여기 캐나다 여기 평택 통곡시장 요거 로타리 앞에 시장약국 앞에서 파시는 분 고추가 엄청 좋고 세상에 한 반은 말려와서 이게 쭈글쭈글 할 정도로 해서 온 고추 하루도 많이 나오는 고추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죠? 네 몇번 지나가고 그치 벌써 몇년째 저기 하니까 10일경이나 15일경에 마른거 사실은 아아 15일경에는 마른거? 네 10일 15일경에 하신다고 그래 그래 그때쯤 많이 들으셨지 물고추는 얼마씩 파실거에요? 그때 그때 마다 장날마다 신선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17만원 오늘은 응 올해도 화이팅 많이 파시고 네 뭐 이렇게 장날이 나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물고추를 이렇게 담으니까 그냥 뭔지 모르잖아 안보여서 아 풀어놔야되는구나 음 음 음 음 음 고추가 지금 이렇게 다 세상에 한 단건조가 거의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오네 응 이렇게 이거 봐 음 마늘도 이렇게 하고 가격은 다 같고 들기름 들어와서 기름 사러옵니다 기름만 다시 넣으시네 참기름이 참기름이 국산은 25,000원 수입은 10,000원 들기름이 요새는 더 비싸대? 네 국산은 15,000원 수입은 10,000원 아 들기름이? 네 국산은 싸네 아 그러니까 마루잖아 응 들기름 15,000원 네 국가루 아 이건 다 국산이라고? 아 국산 나 그럼 요거 하나 사가야 되겠다 요것도 하나 줘봐요 네 이거는 생목 뻥튀기를 넣어서 그런가? 네 안 돼요 맞아 마트에서 산 미숫가루는 생목이 올라 이거는 괜찮아 어 기름집에서 짰더니 깻목도 안 주는 거야 깻목도 공짜로 막 주시고 이제 열루감 기름 자러 올게요 응 응